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습니다.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다. 어? 선생님 공룡 빙하기 때문에 얼어죽은 거 아닌가요? 그러시면 안 돼요. 진짜 제가 또 유치한 얘기 한 번 해드리면 둘리는 빙하 타고 내려온 게 아니고요. 그거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만화적 설정입니다. 물론 오해하지 마시고요. 저도 둘리라는 만화를 어릴 때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. 여러분들. 아 또 이제 또 여러분들 또 저한테 상처 주시면 안 돼요. 둘리가 뭐죠? 그럼 안 돼. 우리 같은 세대야.